얘들 밥 먹으네 얘네들어 우리 어린산에 왔지? 우와! 얘들아 섰어 너 뭐해? 너 뭐해? 또 섰마! 너 또 섰마! 봐봐, 봐봐 계속해, 계속해 이거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 많이 퍼서 주시네요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궁금해 온데 저희도 없어서 확인하고 계세요 왜 이래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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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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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야? 여우 아닌 것 같은데 새끼 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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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